구TV 기독교 보금방송 시청자 여러분 조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문은성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10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씨뿌리는 수고와 수학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고통스러운 수고 끝에는 반드시 기쁨의 보상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고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보상에는 물질의 축복도 있지만 평안과 안식이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척박한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옥토도 있습니다.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 뒤에는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근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돼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아는 자는 그 문제에 파묻혀서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상의 법칙을 준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지만 뿌리고 난 후에는 수확의 기쁨이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그 보상의 법칙이 주어지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첫째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입니다.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의 단을 거두기 전에 먼저 눈물로 뿌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뿌리고 난 후에 때가 되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열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리셨습니까? 이 뿌린 것들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거둘 것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커다란 악이 제거되고 진리와 의가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도구인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뒷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영웅들 중에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숱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주님이 머리에 쓰신 것은 가시 멸류관이었으며 주님께서 다리신 곳은 죄인을 처벌하는 형태린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무덤조차도 남에게서 빌린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최초의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어부와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을 정복했으며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음침한 노마의 카타콤의 정원 원형 경기장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선진들이 뿌린 믿음의 씨들은 돌밭이나 가시, 떨기나무,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같이 뿌리면 거둔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씨를 뿌린 땅이 아무리 단단하고 또 뿌린 씨가 언제 싹이 나는가에 대해 때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이슬이 땅을 적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 그 씨는 싹을 내고 때가 차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낯을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 수확을 거두게 될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반드시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라는 말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농부들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의 수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도 씨를 뿌린 것이요. 예물을 드린 것도 씨를 뿌린 것이요. 헌신하고 봉사한 것도 씨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씨를 얼마나 뿌리셨습니까? 씨를 뿌릴 때에는 단지 한 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보상은 그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울며 씨를 뿌리셨습니까? 이제 기쁨으로 거두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울 때가 있었습니까? 이제 웃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쁨의 단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